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가 또다시 어제 방송된 미스트로 시즌2의 5회 1대1 데스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방송이 엄청난 시청률을 찍지 않았습니까? 평균 29.8% 그리고 분당 최고 시청률은 31.4%를 찍었어요. 엄청납니다. 5회 만에 최고 시청률 같은 경우는 30%를 넘겼는데요. 그만큼 미스트로 시즌2가 지금 화제와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어제 방송 중에서 가장 최고의 무대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최악의 무대는 어느 무대였을까?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최고의 무대는 역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 이 무대입니다. 주미의 이 무대인데요. 이렇게 쓰고 있네요. 전 국민이 경악했다. 현역 A조 주미의 역대급 광역 컨셉, 코믹 퍼포먼스죠. 이렇게 해서 데스매치의 촬영장을 발칵 뒤집어놨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장윤정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코믹 퍼포먼스는 자칫 심사위원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거꾸로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가 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했는데요. 주미의 어제 이 무대가 최고의 무대고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무대를 캡처 형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트롯이 이렇게도 변신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장면에 트롯의 세계화가 이제 가까워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무대였다. 와 이렇습니다. 왜 나는 진이 안 되나요? 거의 뮤지컬 수준입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코믹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역대급 광역 컨셉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는데 심사위원들이 모두 놀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참가자들도 모두 놀라고 박수를 칩니다. 이게 어제 주미의 무대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아 저런 모습 처음이야. 아 트롯을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게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이게 트롯의 변신이다. 뉴 트롯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대단한 도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경연에서는 이 고음을 표현할 줄 알고 이 노래의 가창력 중심으로 하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코믹 퍼포먼스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진짜 자칫 잘못하면 거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컨셉을 선택하는 주미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고의 무대입니다. 지금 최고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미 대단합니다.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주미가 많이 투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7명씩 뽑기 때문에 자 주미의 이 무대가 자 미스트로 시즌 2의 다섯 번째 방송 본선 2라운드 1대1 데스매치에서 최고의 무대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장윤정이 지금 놀랍니다. 이런 퍼포먼스도 있습니다. 예선전의 진윤태와 그리고 자 팀 미션의 진 황우림을 이기겠다고 그 이름표를 띕니다. 어마어마하다 자 이렇습니다. 모두 자 황우림의 이름도 뗍니다. 말하자면 내가 진이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황우림도 잡았습니다. 아 대단해요 대단해 자 그래서 어 공소원을 누르고 자 본선 3라운드에 올라간게 어제 주미의 자 어제 방송의 최고의 무대 주미의 이 무대입니다. 참가자들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렇습니다. 경쟁자도 웃습니다. 윤태화도 웃고요. 이게 어제 최고의 화제를 끌었던 최고의 무대 주미의 무대구요. 그렇다면 어제 최악의 무대는 어느 무대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무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김사은의 무대입니다. 어제 이 무대를 놓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전 연령층이 보는 이런 방송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해도 되냐 그리고 왜 노래로 하지 이런 모습으로 말하자면 불편하게 만드냐 이 참가자들도 막 눈을 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두들 깜짝 놀라 그러는데 이 장면이 최악의 무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아, 이렇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자, 위를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잠깐만요. 조금만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성민! 여기서 글면 안 돼! 아가들도 보고 출연자들도 출연자도 애기들도 있는데 충격이었다! 왕 짜증이었어요! 손주 임서원도 본다구요. 이 참가자도 어린아이가 미성년자가 있고 많은 시청자들이 어린아이도 있는데 이런 퍼포먼스를 꼭 해야 되느냐 오디션이면 노래로 실력을 가로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댓글이 쏟아집니다. 또 하나의 댓글 자, 그리고 오히려 주민은 또 칭찬하는 글이 댓글이 굉장히 많구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아, 이렇습니다. 키스는 이렇게 썼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부부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지 생각이 그렇게도 없는지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 같다. 이런 댓글도 올라왔구요. 자, 보시겠습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댓글이 너무 나빠요. 장면을 한번 캡처 형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이런 모습으로 하다가 장윤정이 깜짝 놀랍니다. 이렇습니다. 민망스럽습니다. 붐도 고개를 돌립니다.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아, 왜 이런 여기 눈을 가리지 않습니까? 창가자들도 여기 아이들도 미성년자도 있는데 아, 어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 장면이 물론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여러가지 퍼포먼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어제 최악의 무대는 김상은의 무대인데 남편 성민이 올라와서 지난 키스를 하는 모습이 정말 어울리지 않았구요. 모든 연령층이 시청하는 방송에 맞지 않았다 하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아,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 어제 최고의 무대는 줌이라는 것 그리고 최악의 무대는 김상은의 자, 이 파격이죠. 파격 퍼포먼스 키스 퍼포먼스였다는 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뭐 김상은 씨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제 지상파의 전파를 타고 많은 연령층이 보는 방송에서 경연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여러가지 퍼포먼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지만 지나쳤다. 그래서 많은 또 댓글이 올라와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민은 최고 화제를 모은 멋진 무대였구요. 김상은 좀 최악의 무대가 아니었는가 하는 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구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밌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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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